자, 돌아가는 길 돌아가는 길 다니 입이 신났어요 웃는 표정을 짓고 있네 다니 멀리 가지마 쟤가 항상 멀리 가서 문제야 그죠? 이것도 배우지 않아야 되는데 빨리 와 일로 야 보라 가지마 이리와 어리는 보라 하는대로 따라하는거야 지금 어리야 어리야 가자 왔구나 왔어 왔구나 왔어 우와 무대포 같아요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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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해 야 밀린다 야 힘에서 그쵸? 머리가 조금 더 커야 되겠다 뭐야 개똥이야? 개똥이니? 닭똥이니? 밀리네 밀리네 등치만 컸지 아직 애기야 이 자식은 어디로 갔어 또 아 저 옆에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깡다구가 어떻게 이렇게 망칼지고 참 특이해요 특이해 진짜 이렇게 흠 흠 아 단이가 이게 와야 지금 오줌싸는 것도 좀 보고 그러는데 여기가 저기 왔어 앞으로 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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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가서 야 단이 왔다 단이 이리와봐 야 단이야 단이 이리와 아 하아 아하 다니 저거 오줌 싸는 거 좀 보려고 그랬더니 우와 지금 봤어요? 그 머리가 반겨가는 거 빠르다 이야 저 피해 우와 이야 안 잡히네 어지러워라 이야 근데 보라가 가로질러 가네요 똑똑하긴 똑똑해 저것이 음 근데 여기서 어떻게 턴 하는 거 보니까 머리가 안 잡히네 뒷다리 잡고 이제 머리도 지지 않으려고 그러네 밑으로 공격을 하네요 단이 왔어? 오줌 쏴봐 빨리 빨리 오줌 쏴 오줌 쏴 오줌 쏴 쉬 아우 어지러워 빙빙 돌지 말고 아우 어지러워 아우 어지러워 단이 오줌 좀 쏴봐 쉬 단이 쉬 해봐 단이야 쉬 좀 해봐 단이 쉬 해봐 야야야야 밥주마 에이 밟았자니 아 그 참나 노란색 빨간색 볼라기때만 어디갔어 오줌 근데 빨간색은 아니죠 하튼 저거 해봐 해봐 그렇지 아우 멋있다 해봐 또 그때 그 소심하게 눈감고 으르렁대고 자는줄 알아서 이빨 들어내고 아직은 보라한테 안되네 아직은 보라한테 안되네 보라 자 이제 다니었네 오줌 찾으러 가자 오줌 싸는데를 좀 봐야되는데 빨간색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투명한 색깔이었던 것 같아요 음 다행이다 개새 날아봐 아우 야 이젠 씻고야되겠네 엄청 비끄럽네 자 우리 또 다니가 어디로 갔나 아 다니가 앞에 있다 김단이와 김단이 이리와 김단이 이리와 다니야 다니야 멀리 가지마 어서와 가야돼 아우 저놈들 시끄러워 죽겠다 민원 생기겠어 아까 옆집 할아버지 나가던데 다행히 야 야 야 야 거기 가지마 야 왜 자꾸 내려가 글루어 보라 야 어리 어디갔어 어리 이놈 내려갔나 어리 야 얘는 먹을거만 보면 아 얘 어디갔지 얘 잠깐만 어리야 어리야 너 왜 글루 내려가 어 니가 혼내는거 아냐 어 왜 거기 내려가냐고 내가 이 뒷다리 오는거 좀 봐요 뒷물치기 헌법인가 이게 아 다니가 또 저쪽으로 갔어요 아 이 자식이 또 조금만 더 가서 기다리자 여기다가 또 내려갈까 어리 이리 와 하루종일 이러고 놀거 아냐 거기서 그 좁은 데서 야 쟤 들깨로 자랐으면 정말 정말 들깨 같겠다 그죠 하는지도 그렇고 보면 아주 빠릿빠릿한게 그나저나 뭐 날모레 생일이네 여기 온지 1년이 됐네요 멀리 번개소리가 쫀쫀까지 들렸는데 계속 한자리 있네 걸렸나 아 움직인다 움직인다 오겠다 놀아봐 언니 올 때까지 여기서 오 개새 또 날아왔네 이리와 떨어져 저러니 이게 옷이 남아나 떨어진거 같은데 어리야 어리 떨어졌다 어리야 올라와 얼른 어리 올라와 어서 빨리 올라와 왜 내려갔냐 그러잖아 언니가 장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얘 보라 근데 얘가 아프다고 깽깽대지 않는거 보면 그치 장난이겠죠 아 이놈의 자식은 왜 이렇게 안오나 계속 한군데 있는데 지금 걸렸나 다녀온다 다녀 어서와 이놈의 자식아 자꾸 어디 길 멀리 가 자꾸 이리와 쉬 해봐 쉬 쉬 잘했어 알았어 알았어 왔어 왔어 쉬 해봐 쉬 쉬 저기 가봅시다 빨간 자궁은 없어요 아 여기 있다 자 여기 보이죠 놀아 쳐 아 됐어 이제 좀 남은거 같네 다시 한번 놀아 쳐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약발 받는구나 그렇지 가라 가 집으로 가 아 자기가 임진강 지금 저번에 말했듯이 유빈같이 얼음이 떠내려와서 아 저렇게 지금 저러보고 지금 이게 노을 저녁노을 보라가 노을을 감상하고 가죠 보라가 저를 물은 곳이에요 애기 때 제가 잡으러 왔더니 저 놈이 지집해가 어리 왔어 어리 왔어 응 어리 눈가에 또 상처가 나서 왜왜왜왜왜왜왜 오늘 저녁 오후에 갈아입은 옷이야 문질리지마 저 뛰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또 눈가 쪽에 또 상처가 났어 제가 고구를 쓰게 하고 다닐수도 없고 멋있다 하얀 늑대 같다 보라가 온다 보라가 온다 보라가 온다 보라가 온다 보라가 온다 가자 우리 가자 가자 보라가자 언니 어디 갔나 보자 언니가 언니가 옆에 있다 다녀왔어 뒤에 다녀왔어 다녀왔어 마을 내려가지마라 아 저것도 세마리가 다절로 내려갔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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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가 하나 오네 뛰는거 보니 보라인데 어리 넌 어리도 데리고 와야지 어리야 보라야 어리도 데리고 와야지 저 새끼 저 찾길까지 찾길 앞까지는 안갔구나 워리야 워리 저거 진짜 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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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찾길은 안갔어요 아 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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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마리 온다 이 새끼들 이게 아주 그냥 이리와 이리와 카메라 끄고 한 대 맞아야 돼 이리와 이리와 카메라도 잠깐 끄고 왜 왜 거기 내려가 이리와 이씨 아 카메라 켜졌네 아 어디 맞을때는 카메라 꺼져 있었어요 아 저놈이 새끼 저거 저 냅다 도망가는걸 좀 봐 저거 가 집으로 바로 들어가 가 어서 가 가 워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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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얼른 가자 가자 우유 먹자 가서 가서 우유 먹자 오늘 오늘 우유 먹자 왜 왔어 들어가 어디 들어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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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 가서 어디 봐야지 들어가 참 단위 어디갔어 이 새끼 들어갔네 혼날까봐 이거 그럼 들어가 우유 먹게 그렇지 아우 이뻐라 아우 이뻐라 자 다 들어왔습니다 끝